자 일단 복궁을 먹어줍니다. 뺏겼죠? 큰일 연옷 먹을게요. 자 잠깐만 자 어 일라오이 볼리베어? 이즈리얼 대천사 과학 스태틱 삼신기요. 대천사 과학 스태틱? 일단 수호자 쪽 봐주면서 별현 형상 변환자? 일단 얘네 둘러올릴게요. 이즈리얼 광선을 발사합니다. 200에 마법기 입히고 공속 증가 어? 복궁이다. 아싸 복궁 좋아요. 수호자 잘 뜨네요. 이러면은 난동군 버리고 수호자 쪽으로 빌드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아주 베스트 어? 어? 니코? 이거 니코입니다. 신비술사 특성의 고사 일단 요렇게 가고 살만한거는 없고 도구 전문가가 그건가요? 스태틱 고정피에 좀 입히는거? 맞나? 이거 다음 턴에 까볼게요. 형상 변환자는 안뜨겠지? 변신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 수호자 쪽? 수호자나 속삭임? 둘 중 하나 먹고 싶긴 해요. 수속 수속 중에 하나 이 판에 앨리스 합시다. 앨리스 앨리스로 브랩까지 가는 빌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인수의 정손 정도? 그 정도 주고 싶긴 한데 먹어 아 앨리스가 스킬로 얘를 먹어야 위로 올라가면서 어그로 풀리면서 퇴력 낮은 애한테 이렇게 가거든요. 일단 여기서 뜨는거 보고 하나 둘 셋 수호자로 갑시다. 이거는 얘 수호자를 안줄거에요. 얘한테는 3템 주고 싶어서 새 수호자는 안주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고 이제 팔고 살만한거 없죠? 어 나 타릭 2성이었네 괜찮아 브라움도 잘 버텨 얘네 둘다 얘한테 실드를 주면 좋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진거 같은데 졌다. 저도 돼요. 아직 팸이 없고 상대가 5렙이기 때문에 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 레벨업을 누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요런거 잘 뜨는게 맞죠. 레벨업 누를까요? 다음에 사수호자 넣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레벨업 눌러놨으니까 또 다음에 앨리스가 뜰 확률이 있죠. 여기 만나고 싶다. 이거 모래식이 뭐야. 다음 3라운드 동안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후 20골더를 얻습니다. 지금 만나야 돼. 바비 영웅 등장 증강체 남은 수호자로 꺽나요. 영웅 등장이 어떤 증강체죠? 제가 증강체를 다 못 이어서 아직 나오는 대로 진행 중이거든요. 증강체는 실드만큼 데미지 주는 그건가? 아하 잘 모르겠네요. 아직 주식이 먹고 수호자 하나 더 노려도 좋긴 한데 이거는 그냥 수호자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다닐템은 나중에 보물용에서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올린 거 맞습니다. 잘 뜨는데? 어떻게 배치를 해야 얘한테 실티가 다 가게 하죠? 이건 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살만한 거는 안보이고요. 아니요. 저 PB 대기열을 안기달렸어요. 좀 일찍 해가지고 이즈리얼 카르마 카릭, 레오나, 애쉬, 리신 이즈리얼 카르마 이즈리얼 카르마 와우 나이사 이러면 뭐다? 이미 끝났다. 어 근데 조합 이쁘네. 이즈리얼덱 나름 이쁘긴 하다. 조합은 오케이. 일단 알아둘게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고로 어제 6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어제 밤에라도 아 밤에 한판이라도 잠깐 할까? 롤을 켰는데 그때도 대기열이 있던데요? 아카이레 오우 스레쉬 애쉬 스레쉬 애쉬 일단 이 덱은 삼성작을 노리 셔도 되는데 굳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덱은 좀 빠르게 9렙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엘리스도 2성작이 됐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9렙 갑시다. 여기서 지팡이 나오고 장갑 나오고 장갑 나오고 음전자 나와서 부인수 수은 정손을 만들면서 빌드업이 된다? 그럼 9렙은 무조건 가집니다. 장갑 좋아요. 벨트 나와도 좋아. 벨트 필요 없는 건 팔고 어? 이건 비치형 변이라 좀 쓸만한데? 애쉬는 시너지용이니까 비치 어 나왔다. 이걸 어떻게 섞어야 잘 섞었다 소문이 날까? 일단 이거까진 맞거든요. 이거까진 맞아. 그리고 육수호자까지는 안 섞을 거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속삭임으로 좀 도배할 거라서 나중에는 파이크랑 앨리스 약간 투캐리라 보시면 돼요. 좀 레벨업 보지 안 할게요. 어 근데 이거 육수호자 안 쓸 거니까 이거 팔아도 되잖아. 잘 가라 레오나. 앨리스 너무 세다. 앨리스 질량 1등 어때요. 너무 좋죠. 처음으로 탈락하거나 체력 1로 감소하는 대신 살아남습니다. 예? 뭔 소리죠? 이 효과가 발동된 후에 아군 유닛이 영구적으로 영구적? 이게 뭔 소리야. 처음으로 탈락하거나 체력 1로 감소하는 대신 살아남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약간 이상한 말인데? 전설이 체력 전설이가 죽으면 1로 되고 아 난 안 죽을 건데? 전 안 죽을 건데요? 아 내 3일차 어디 갔어? 내 3일차 어디 갔냐고 어디 숨겼어? 없는데? 근데 일단 레벨업을 못했거든요. 원래 여기서 레벨업하고 빛을 넣어 빛을 넣어줬어야 했는데 아 이거 빛을 넣었으면 이겼다. 진짜 이겼어요. 진짜 휴대용 대장관이랑 증강체 고민 하느라고 레벨업 못했네요. 아우소리랑 슈바는 같이 쓰는 덱구조인가요? 용 2개를 같이 못씁니다. 그럼 시너지도 안 좋아지고 버프도 없고 아무튼 쓰레시야 넌 그냥 죽어라 여기서 사수 오자? 사수 오자 가자 호자 2개 만들게요. 어차피 만들려고 했어. 이러면 조합이 9회때 거의 퍼져요. 8 1,2,3,4,5,6 육속삭임 사수 오자 그리고 등등 아 그리고 사형변이다. 사형변 어? 잠깐만 어 이런 비치를 못봤네 브라운 빼고 타릭 써야되구나 나중에 어후 뭐야 뒤집기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는 구인수 먹어야돼 일단 일단 구인수나 피읍템이 좋거든요. 이거 수은은 못 만들겠다 이러면 피읍 증강체 있는거 아니면 왜냐면 얘가 좀 맞으면서 버티고 이제 어그로 풀면서 점점 피읍 하면서 버티면서 나중에 1대1 구도 남으면 강력해진 앨리스로 1대1 이겨버리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되는데 수은 없이 괜찮을라나 CC기 좀 많을텐데 그냥 줍시다 뭐라도 나오겠죠 그렇죠 4-8 때 템이 잘 떠가지고 리롤할 수도 있어가지고 원하는거 얻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템 얻는 메리트가 좀 없어져서 피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는게 이제 다음 시즌 때 좋은 메타이지 않을까 살짝 생각 뭐 약간 템템 빌드업 같은거 하면서 템템 뭐 테블막 먹어먹고 이런거 피읍 잘되니 아니 뭐야 피관리 잘되니까 아 투포에 피읍 있었으면 좀 좋았는데 그죠 피읍 이 없는게 좀 아쉽네 피읍 피읍 없죠 없는걸로 아는데 없네 지금부터 레벨업 그냥 50킵 해주면 끝 엘리스 엘리스 3코짜리 입니다 어 나 5수호자네 뭐야 레오너만 넣는다면 6수호자 미쳤다 영웅 영웅적인 존재요 그게 반사 데미지인가 저는 근데 그거 나와도 안고를거 같아요 왜냐 그럼 너무 수호자빨이 되니까 이건 엘리스가 좋다라는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용발 바뀌었다구요 뭐로요 네 불덩기 반사였는데 어떤거죠 이제 아 용발 체력회복이에요 오오 2초마다 착용자를 공격하는 정유닛당 1.5% 최대 체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발드네가 잘 안죽은거였군요 형편 살짝 사주고 그냥 지금 넣었을때 뭐가 좋을까요 민첩사수일까요 지금 애쉬캐리인가요 절대 아니죠 민첩사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비늘혐오자인가요 그럼 딱히 도움 안되겠죠 일단 가장 좋은건 육수호자에요 아니면은 사형변 앨리스 캐리다보니까 그런걸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넣죠 몰라 그냥 들어가 이기겠죠 이거 넣더라도 여기 이거 받게 해주는게 좋긴 했죠 그래도 그냥 대충 올렸습니다 앨리스 빨리 점프해야 어그로 풀리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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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그로 풀린거에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 얘가 때리는 애가 얘니까 얘가 죽어야 이제 얘를 때리겠는데 빛이 조각상이 터져버렸네요 나 이러면 딜러가 없는데 내 딜러 누구야 애쉬 나를 이거 터져 붕 붕 아 졌다 이거 팔죠 수운 있는게 좋아요 어 우르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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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미 마지막이니까 이거 돌려보죠 이것도 안할게요 그냥 돌려 돌리는 재미라도 봐야지 집단 강화가 뭐였지 집단 강화 솔라리를 준다구요? 쓰레기 증강체라구요? 쓰레기 증강체를 먹고 하는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만큼 좋다라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쓰레기라구요? 제가 골라볼게요 네 쓰레기 골라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단 강화가 그럼 그거에요? 요런 버프템 강화시켜주는거? 솔라리 보호막을 더 주겠네요 그럼? 그거 맞죠? 그런거 하나 있었는데 팀을 강화하는 오라 아이템 효과가 33%인가 약간 구원 솔라리 요런거 바로 이겨버리기 바로 이겨버리기 신기루 야수호 한번 사볼까? 안사졌네요 일단 사형변 됐으니까 사형변으로 갑시다 너도 먹을래? 너도 먹을래 이거? 너가 먹을래? 니코 주고 싶긴 한데 아니 넘어가라 그냥 아 여기 자리 니코 자리인데 야 실수했나? 저 자리 니코 자리거든요 앨리스 좋죠 그냥 웃고 떠돌고 하다보니까 키가 75 2등이에요 제가 뭐 한거 있나요? 물론 앨리스 2성으로 좀 빨리 찍긴 했는데 덤프 자 여기에 피읍까지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피읍 하나 추가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템은 구인수 정손 수운 CC기 걸리는 것도 안좋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걸 좋아하긴 해요 지금은 템이 그렇게 안나와서 이렇게 못준거긴 한데 여기서 장갑 먹자 장갑 딱 봐도 못먹게 생겼는데 이게 니코 CC기도 좋아서 니코에 수호자 주고 워머그 같은거 주는거도 좋거든요 뭐 모렐로 같은거나 좀 잘록이라고 요 그러면은 요거 먹으십시다 워머그 줄게요 저거 그대로 니코한테 템 옮겨주자 솔라리 수호자 워머그 예 니코입니다 나중에 요거 팔면서 그냥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전 말했죠 9렙까지 갈거에요 9렙까지 여기에 피읍까지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살짝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니코 넣으면 얘 빼고 그게 비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 또 추가시켜주면 되는거에요 오케이 그게 뭐가 됐든 형변이 됐든 수호자가 됐든 속삭임이 됐든 지금 제가 수호자가 두개라서 고압이 좀 이뻐 보일수도 있는데 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8렙 때 그런거 넣으면 되겠죠 어우 시식이 보이세요 수은이 있어야 돼 어우 와 시식이 미쳤다 나르야 이제 그만 죽어도 돼 살거 없구요 없지 여기서 템 진짜 잘 뽑아볼게요 장갑 두개 장갑 두개랑 제조합기 뽑아서 요거 3위일체는 나중에 파이크 주는걸로 하고 자석제거기 뺀 다음에 정손 수은 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갑 두개랑 자석제거기 나올때까지 돌립니다 장갑 두개 자석제거기 어 용이 세마리야 용물이라서 아 제발 일단 보호막 받은거 좋아요 얘가 보호막을 받으면 좀 안정적이죠 확실히 보호막 얘가 받아주는게 좋아 올라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면 체력 낮은 애한테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딜러 쪽으로 뛰겠죠 뛰고 내려올땐 바로 또 스킬 써주고 찔러 찔러 속삭임이 계속 형타 때리다보면은 공격력 주문력 주문력도 올라가지고 강력해지죠 자 장갑 장갑 자석제거기 장갑 장갑 자석제거기 때릴까 어 오 오 이게 나온다고 속삭임 그래서 된다니깐요 하하 어 니코 나왔나 오 오속삭임으로 가죠 레벨업해서 파이크 넣으면 시너지 이쁘죠 이러면 수호자는 아 지금 니코 주자 전 니코를 좀 좋아해서 수호자 사이펜도 약간 돌격형 약간 근 딜 근거리 딜러 같으면서도 텐같은 느낌 다이아는 원거리 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얘 주자 그냥 그래가 딱히 없는거 같아요 파이크도 아직 없고 너 다 먹어 그냥 파이크 완제템으로 가져올게 자 봅시다 어 잠깐만요 앨리스 혹시 세트 펀치에 죽었나요 어디갔지 내 앨리스 어디갔지 이 덱 조합 좀 보여드리면 융융술사 세트 덱 그리고 파이크 얼심 줄거에요 파이크 얼심 파이크 얼심 주고 어깨 조합 이쁘다 잠깐만 나르가 사거리가 2니까 이렇게 바꾸죠 어라 이렇게 자 이번 상대 뭐야 육비치 와 나 왜 용관이 2마리를 쓰고있나 했네 이코였구나 해조 앨리스 앨리스 공격력 볼까요 3,4,7 킬 데미지는 850 자 880이에요 원래 얼만지 보자 920에서 320에서 920까지 간거에요 어때요 굉장하죠 어허 세트 무서운거 봐 구멍다짐 어 잠깐만 COU 삼성 이건 좀 선 넘었을지도 아 근데 이거 제가 이길거 같아요 약간 조합 맞추면 이길거 같긴 한데 COU라서 제가 그래도 약간 좀 8코 삼성 중에 좀 멍청한 편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찍고 올라가서 착착착착착 착착 근데 COU 앨리스 앞에 놓으면 좀 무서울 수도 근데 근데 앨리스 앞에 COU만 없으면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여기 길드인가 맞나 아 맞네 파이크템 먹을게요 파이크템 아 파이크를 먹자 그냥 그냥 파이크를 먹어 템 상관없어 이거 승리 모션은 이 야수호를 구매하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이기지? 막상 부툴라니까 좀 난감하니? 레벨업 하자 일단 요렇게 까지만 리롤은 좀 참을게요 돈 모아서 하죠 비치 파이크네 그러고보니까 이러면 파이크도 세지거든요 이제 아 어 버렸네 해줘 앨리스 앨리스 볼배 때리는 거야? 볼배 너무 안죽는데 이거 살짝 큰일 난 것 같기도 아 여기 지금 만나기 싫은데 아 근데 얘부터 때리는데 앨리스가 무조건 잠깐만 얘부터 때리기도 싫고 그래도 얘부터 때리는 게 낫긴 하거든요 살려줘 살려줘 아 못잡았다 잡았다 올라가고 도망치고 할 수 있니? 할 수 있냐고 아 아 안된다 배치 안할게요 이제 배치한 의미가 없다 배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바라기 왼쪽 배치로 다시 갈게요 저 왼쪽 배치를 좀 더 좋아해서 거의 다 있는 애들이죠 거의 다 있는 애들이죠 이것도 약간 스킨 같은 거 아닌가? 이게 슈바나 스킨인가? 모르겠네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못잡을 것 같은데 파이크 삼성이면 다 비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올 거잖아 안 나올 거잖아 문제가 있나? 고라운만 찾으라고 이거 용 슈바나 아닌가요? 얘가 갈리오는 아니고 슈바나 라고밖에 생각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슈바나 스킨인데 여기 협곡에서 아니 롤체에서는 싸이팬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롤체에서는 싸이팬이지만 사실상 협곡에서는 그냥 슈바나 스킨이다 약간 이런 느낌 비치가 많다고 도움되는 건 없겠죠 브라우미성 나오면 바꿔야겠다 의미 없겠지만 오아아악 돈이 없다 나는 이 성적이 잘 안된다 그쵸? 상대 육비치 야 여긴 이어야지 에이 여기한테 지내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10포면 좋은 거 맞긴 하죠 일단 두명 커 두명 맞나? 세명인가? 두명인가 언제나와 사이펜 앨리스 삼성 요거 그래도 앨리스 삼성이 하는게 맞겠죠? 그래도 원콤 날라나? 예의성보다 앨리스 삼성이 맞지 그래도 일단 한대 맞자 여기 못이겨요 여기 일단 양보할게요 한대 맞읍시다 조합은 뭔지 볼까? 육비치 육비치 얘 삼성댁 어? 얼마? 파이크 해주나? 점프 얘는 몇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2코예요 72코 72코 얘 한마리로 72원 거의 덱하나급이죠 101보다 살짝 안되는 값이죠 지금 그 상대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앨리스 먹을게요 두마리 남았다 이거 앨리스 삼성 찍으면은 얘부터 안때리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하면 살짝 비빌 수 있을 듯? 근데 앨리스 삼성이라는 가정하에 우린 전쟁중이다 아... 뭐 사야되냐? 일단 쟤가 여긴 이길... 이기겠지? 이기겠지? 이길거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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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7레벨이에요? 아 7레벨에 됐었나? 일단 상대... 어우 시너지 뭐야 뭐뭐할 참... 아 여긴 이겨야지 여기한테는 안져요 아니 어이가 없는게 뭔지 알아요? 앨리스 분명 점프한거 아닌가요? 점프한거죠 아닌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 스킬이 있나? 점프를 했는 어떻게 얘를 때리지? 진짜 말도 안지 않아요? 점프한거죠? 점프한건가? 왜 점프했는데 볼베한테 가지? 체력 낮은 애한테 가는데 원래? 억울해 일단 요런 덱이 있다는거